간센보살님 좋은 날만 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몇 달 동안 하고 있는 여러분과 생각하고 나누고 있는 말씀이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찾다보고 이 시간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중에서 여인의 삶, 보살님들의 삶 그걸 보면 보살님들은 어머니도 되고 한 가지 며느리도 되고 남편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오는 길이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머니, 며느리, 보살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보람된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았나 그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짧은 삶이지만 원강법사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그 삶을 간단히 조명해 보면서 어머니 입장, 며느리 입장,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아들들을 길러내느냐 딸들을 길러내느냐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강법사는 542년부터 640년까지 사신 그런 역사가 자료가 나오는데 이게 또 확실히 시가 않아요 신라 진흥왕 때 태어났다는 말씀을 전해오고 한동안 오래된 얘기니까 성씨가 설씨였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박씨였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정사는 아니지만 얘기로 전해오는 얘기 중에서 원강법사의 어렸던 시절 얘기를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그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형적인 시골의 삶 중에서 이제 연로하신 옛날 일찍 나이를 드시고 노인이 되시니까 연로하신 아버님께서는 집에 계시고 그 아드님은 밭에 나와서 일을 하고 또 며느리는 집에서 살림 정돈하고 밥을 해서 점심을 옛날에는 점심을 전부 지어가지고 밥을 해서 머리에 이고 덜로 나갔지 않습니까 점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덜에서 일하는 남편이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밥을 이고 나가요 그러면 밥을 뜸 들이다가 뜸 들이고 잠깐 시간에 주둠소 한쪽에서 챙기면서 깐난 애가 자고 있는데 깐난 애가 방에 들어가서 보고 애를 얻고 갈 수도 없고 얻고 가야 되나 놔 놓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애를 들어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밥을 이제 다 광주리라고 그러죠 광주리에다 반찬도 놓고 밥이 뜸 들이 없어서 밥을 담아가지고 국화국에서 이고 덜로 갈 참인데 이제 시아버님은 또 방에 또 계시고 나이 많은 시아버님 계시고 그래서 애가 방에 애 있는 방에 들어가 동간이에요 어떻게 상할살표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애를 입고는 아니라고 보니까 여기가 여기가 미세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있고 황망한 일이죠 어떨까 망설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이 무엇을 할 입장이에요 얼른 밥을 챙겨 가지고 이렇게 되면 뜸을 들여놓는 시간이니까 퍼 가지고 이거 밥으로 나가야 되고 나가기 전에 시아버님께 밥상은 또 차려 드리고 이걸 챙겨서 이고 나가야 되는데 애는 있고 경황 중에 이제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될 거냐 그렇다고 애가 죽었다고 그걸 또 법석을 떨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아버님 점심공간에서 못 해드리고 드러나서 일하는 남편은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집안이 어떻게 될까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애를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우선 며느리 역할부터 충분히 하자 탁신 게 그거니까 얼른 밥상을 차려 가지고 시아버님께 아버님께 갖다 밥상을 차려드리고 드시라고 내놓고 얼른 들어와서 감아보니까 안 되겠어요 애를 놓고 갔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애를 얻고 포대기에서 얻고 밥을 해서 광주리 이고 드러나간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남편을 찾아 나갔어요 나가 가지고 남편이 밥 나왔다고 좋다고 들어오는데 애는 자나가서 아우 잡니다 그래 놓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애를 얻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밥 먹기 전에 애가 죽었다고 하면 이건 밥이고 먹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남편이 밥을 차려 놓고 밥을 먹으라고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밥을 맛있게 한참 먹어서 다 먹은 그 쯤에 해서 그때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아니 아까 내가 애가 전을 주려고 보니까 애가 주고 있더라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시아버님 밥상 차려 드리고 내가 애를 얻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 깜짝 밥 거진 다 먹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걔를 이렇게 얻고 있던 애를 내려놨지 내려놓으면서 하니까 애를 끌어안고 아니 아버지가 갓난 애 뺨 떡을 때리는 거야 마 이놈아 네 할아버지가 네 아버지를 주고 네가 먼저 죽으면 이건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놈이 어딨냐 이런 불효 자식이 어딨냐고 그냥 뺨 떡을 이쪽처럼 빡 때리는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네가 죽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린아들한테 불효를 해도 유반무수지 이렇게 불효를 할 수가 있냐고 그냥 막 울고 지면서 애를 그냥 안고 막 통고 막 하는 거야 그러는데 그때 아버지가 뺨을 때려서 충격을 봐서 그랬는지 어떻든지 충격을 줘서 그런지 충격이 없어서 그랬든지 애가 울더라는 거 아니에요 죽은 애가 살아난 거예요 아 이게 기적적으로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애가 숨을 안 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얼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밥보다 차려 대고 더해서 일하는 남편의 밥을 차려 가지고 광고를 이고 나가고 애는 죽고 어차피 죽은 애가 살아날 수는 없지 않냐 그렇다 여기서 이걸 전부 얘기를 해 놓으면 집안이 전부 엉망이 되고 나이 들으신 시아버지는 밥도 못 잡고 애가 그렇다고 살아날 것도 아니고 남편 들여서 일하는 남편은 밥을 먹게 해 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얘기가 아니냐 이거는 그래서 애를 끌어오고 죽은 애가 끌어오고 덜까지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게 살라 그랬든지 죽을라 그랬든지 어떻든 간에 애가 그냥 솟아치고 막 울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애가 살아라니까 그 어머니 입장을 얼마라고 애를 붙으니 그냥 한을 통고를 하고 그냥 기쁨에 또는 슬픔에 그 감격에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얘기가 원광법사의 어렸을 때 얘기라는 거에요 이게 전해 내리는 얘기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밥 차리자면 밥이 뜨미고 뭐고 밥 차리는 거 뭐고 시아버지는 밥 드리는 것도 뭐고 남편이 뭐고 애 죽었다고 야단치고 의사 쫓아가고 그래도 이게 살릴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 애아버지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이놈아 내가 왜 네 마음대로 죽냐 그지 연락시 할아버지님도 계시고 너희 애비도 있는데 네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딜 거냐 이런 부러워가 되냐고 그냥 막 울부짖으면서 애 얼만큼 이러지 못 저러지 못하고 그런 격증 속에서 애 뺨떡을 때리면서 막 애를 두렵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숨 못 쉬는 사람들이 뭐 충격력 보수면 살아라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아요 지난 얘기지만 그렇게 그런 것에 잘하는 사람이 원강법사다 그런 얘기가 나는 거에요 그래서 원강법사가 어떻게 되냐면 진나라 말게 원강법사께서 수나라 불교가 중국에서부터 왔으니까 불교가 온 그곳에서부터 더듬어 가지고 제대로 배우고자 중국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스님들께서 수나라 가는 도중에 폐잔병을 만나 가지고 붙잡혀 가지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그래 가지고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원강법사가 워낙 수행을 열심히 했고 그런 결과가 있죠 탑 앞에 묶여서 붙잡혀 있는데 이 수나라 폐잔병대 대장이 보니까 탑이 불타는 거에요 그러니까 방광을 한 거에요 방광을 그러니까 원강법사가 붙잡혀서 죽기 일보 직전에 몸에서 방광이 된 거지 그러니까 몸에서 방광 되는 건 상상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탑이 불타고 빛이 막 나고 불타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폐잔병대 대장이 쫓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탑 앞에 와서 보니까 탑을 말장한 거에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현상으로 보였던 거에요 스님에서 광채가 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보통 스님이 아니구나 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원강법사를 구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폐장면 붙잡혀서 죽을 고배 당에 있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살려줬고 구해줬다는 거에요 이게 당나라 속 고승전 권 13 여기에 나오는 얘기에요 그 다음 원강법사께서 임종할 때 공중에서 음악 소리가 나고 이상한 아주 미묘한 향기가 절 안에 가득 찼으며 이 속인이 속인이라고 하면 일반인을 얘기하는 거에요 일반인이 원강법사의 무덤 옆에 죽은 아이의 태를 묻었더니 아니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더니 벼락을 쳐가지고 거기가 그 묻은 태를 튀어나오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벼락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감히 그 수행이 뛰어나고 그리고 훌륭하신 원강법사의 무덤 앞에 무덤 옆에 바로 이때서 일반인이 죽은 아이의 태를 갖다 묻으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보고 요랬다는 거에요 이것도 당나라 속 고승전 13권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라는 거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강법사께서 있었던 신묘한 얘기들을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거에요 신라왕의 병이 늘어서 차도가 없었는데 차도가 효과가 없었는 거에요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에요 그때 원강법사님을 청해서 참회의 기회를 받고 법회를 열었더니 그 자리에서 원강법사의 머리가 금빛으로 빛나고 방광을 하는 것도 그 태양이 법사의 모습을 따라 움직이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고 나서 바로 왕의 병이 사라졌다 없어졌더라 이것도 또한 당나라 속 고승전 13권에 나오는 얘기에요 이게 객관적으로 봐서 당나라 외국에 있는 고승전에 수록되어 있는 얘기가 거기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거에요 또 신라사량부에서는 귀상과 추항이 원강법사를 찾아와서 평생의 가르침이 되는 말씀을 일러주십사 하고 간청을 해요 원강법사께서 귀상과 추항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무슨 가르침을 줘요 세에서 오 개의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까 원강법사의 세에서 오 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강법사의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훌륭한 가르침을 내려줄 수 있었던 것이다 첫째 세에서 오 개에요 이 인궁을 중성으로 섬길 것이다 그때는 왕 중심국가에 섰으니까 지금 말하면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으니까 우선 나라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를 같이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된다 그건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그때는 마찬가지죠 국가가 잘 본서 나라 없는 소름 다 팠잖아요 우리나라 유교 때 그 전란 속에서 그렇지만은 임진완한테 저 외놈들한테 나를 뺏기고 그 숨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시기도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라를 뺏기고 이렇게 난민으로 떠돌아들은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충성으로 섬길 것 하는 얘기는 나라를 같이 지켜라 그러니까 여보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나면 밖에 있던 이스라엘 학생들이 모두가 이스라엘 찾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해드려 전투에 참가하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아랍국가에서는 아랍국가에 있는 젊은이들이 애국으로 도망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큼 틀린 차이가 우선 아느냐 그러니까 우선 나라가 있고 내가 있다는 같이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요게 첫 번째로 온강버서의 세세국의 첫 번째 임금을 충성으로 섬길 것은 나라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라 그 얘기해야 되는 그 다음 두 번째 어버이를 부모님을 효성으로 섬겨라 그런데 이게 화랑 안태라든지 또는 젊은이들 함께 해주는 얘기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근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근본이 돼서 훌륭한 가정들이 가정들이 여럿이 모여서 이웃이 되고 그것이 한 마을이 되고 마을이 모여서 한 고장을 이루고 그것이 고장들이 같이 모여서 한 지방이 되고 여러 지방이 모여서 나라가 되고 기본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의 중심은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효성으로 달란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벗을 신의로 사귈 것 의리로 믿음과 의리로 사귀어라 이거예요 친구를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대개는 밥술이나 먹고 살만한 집들은 사당을 모셔 조상님들 모셔는 사당을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때 되면 사당 차례를 물론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심지어 그 아들들이 친구를 사귀면요 친구하고 같이 사당 가서 참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상님들이시요 저는 전두기 이씨의 몇 대 손대는 암호암호게 자식하고 아들하고 보호시됐습니다 조상님께도 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귀는 거를 오다가다가 한두 번 만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저로 믿음과 신의 의리로 신으로 지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거 이게 옛날 친구들의 의리라 아니지 오다가다가 한 번 만나서 어떤 일 한 번 하고 이상한 일 짓거리 한 번 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옛날에는 벗을 신의로 사귀 것 이것이 그렇다고 보면 원강봅사의 시대에 원강봅사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한 바탕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싸움에서는 물러서지 말 것이며 인전 못해 그러잖아요 싸움 싸움이라서 투닥거리고 이웃하고 싸우고 친구하고 두려 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을 뜻하는 거죠 전쟁의 임에서는 물러서지 말고 열심히 싸워라 그게 뭐냐 나라를 위한 길이고 부모님을 가족을 위한 길이고 친구를 위한 길이다 더불어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다 인전 못해 싸움에 나가면은 전쟁에 나가면은 물러서지 말고 열심히 싸워라 그것이 내 부모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니 심지어 그런 얘기는 하자 우리나라가 역사에 999번 그렇게 수많은 애이침을 받았으면서도 이런 사상이 뼛속 깊이 우리한테 박혀 있으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에 대한 거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산 것을 가려서 죽일 것 그건 살생 유택 그래요 아무렇게나 죽이지 마라 죽일 때 죽이더라도 가려서 죽여라 아 요게 이제 불교와 원광법사가 스님이시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죽임을 살생을 하되 가려서 살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제일을 지킨다든지 매월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육제일을 지킨다든지 또는 산란계에 있는 그런 고기라든지 또는 짐승을 죽이지 말고 새끼를 죽이지 말고 아니 어부들도 고기잡이 하다가요 그 고기 그물이 총총이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잔고기까지 새끼고기까지 다 잡으면 씨를 말린다는 거 아니에요 고기 그물 코가 이렇게 그물이 넓은 건 작은 고기들은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고기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란계를 피한다는 거예요 요런 것도 산 것을 가려서 죽인다는 거예요 또 봄철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봐서도 요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교적인 삶이 우리 일반적인 삶이 스며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사람의 만만의 용장이라고 그러지만은 사람처럼 부자비하고 못 대먹는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자면은 아니 호랑이 사자도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사냥하면은 아니 얘기를 들어봐요 호랑이는 사자가 얼룩만한 잡았어요 그럼 먹다가 배불리면 안 먹고 저 그늘에 가서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동물이라서 먹는 그거 참견을 안 해요 다른 동물 먹으라고 배고픈 다른 중생들 먹으라고 그럼 하이앤에 가서 뜯어먹고 하이앤에 갔다 보면 독수리 날라서 먹고 그 다음에 작은 짐승들 먹고 벌레들이 먹고 그렇게 먹잖아요 같이 배고플 때만 배고플 때만 짐승을 잡아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도 동네에서 공동으로 잡아가지고 먹을 만큼만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때요 그저 욕심력을 많이 잡아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통제놀으로 만들고 또 어린 새끼 잡아다 길러서 키워서 잡아먹고 아 그리고 먹을 때 마음껏 먹으라고 소화제 옆에 놓고 먹고 앉았고 아 우리 삶이 이래요 이게 만물의 영장의 삶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산 것을 가려서 죽일 것 살색 유택 먹을 때도 가려서 먹으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지를 피하고 산란기를 피하고 가축 같은 것을 마음대로 죽이지 말아라 작은 새끼들을 죽이려 할 때는 상가하라 쓸만큼만 죽여라 쓸데없는 살색을 하지 말아라 아 이것이 원강법사의 가르침이에요 세상 옥에 나타났다는 얘기들 한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의 영향도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걸 살 수 있잖아요 믿음과 사랑이 자비의 실천이 여기에 배어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여인 내 삶이 어머니도 되고 아내도 되고 또는 며느리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그렇게 의연하게 잘 이끌어왔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들의 어머님들이 조상님들이 그만큼 슬기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